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천재 이재영, 중학교 2학년 영어 본문을 보겠습니다. Home of Natural Wonders. 자연경관의 고향, 번역이 굉장히 좀 어렵네요. 자, wonders는 wonder,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거를 wonder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자연환경인데 좀 경이로운 환경,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연환경의 경이로움의 고향, 원천 이런 뜻이겠네요. Do you know where the driest digital donors is? 자, 너 아니. 이 본문은 간접 의문, 우리 이번 과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간접 의문이 나왔습니다. 이 문장은요, do you know라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라는 의문인데, 무엇을 하니? 목적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이 문장 전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절의 형태로 온 건데, 명사절인데 가장 건조한 사막이 on earth는 중간에 이렇게 꾸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도대체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어디에 있니? 라는 이런 종속절, 이렇게 작은 새끼 문장이 문장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니? 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어디에 라는 표현을 우리가 접속사로, 접속사로 해서 써줬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원칙은 이 문장이, 그러니까 가장 건조한 사막이 어디 있니? 라고 할 때는 Where is the driest desert?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라 you know라는 문장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속에 한 번 들어간 것, 그러니까 간접 의문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장 속에 한 번 더 들어간 문장의 형태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들어갈 때는 일반적인 접속사랑 동일하게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How about the highest waterfall? 가장 높은 폭포는요? Yes, they are both in South America. 걔네들 둘 다요, 얘는 여기에 있어요. 이 South America에 있습니다. 이거 부사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부사구나, 부사절? 뭐 부사 역할하는 거. This continent is full of natural wonders that will surprise you.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면요.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륙은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Be full of 이거 많이 외우라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이거를 전체가 하나의 동사라고 착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비동사 하나면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 continent is full. 당연히 얘가 형용사겠죠.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이 continent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full이라는 단어가 왔고요. 뭘로 가득 찼냐면요. natural wonders.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득 찬 것이 wonders. 이게 놀라움이라는 명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사 of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of natural wonders. 그런데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놀라운, 놀라운 경과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너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종속된 개념으로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 역할을 할 때 이거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선생님의 접속사는 네모나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 접속사는 그 접속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 역할도 동시에 했죠.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쭉쭉쭉 따라오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것이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 명사는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역할을 했을 때는 또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지요. 자 다음 문장 The Atacama is the dry stature donors 뭐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가장 뭐뭐하다라는 표현은 형용사나 또는 부사에다가 EST를 붙여서 최상급으로 만들어주죠. 이 최상급을 만들 때는요. 반드시 덜을 붙여주세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In some parts, it gets almost no rain at all. Only 1, 2, 3mm per year. Per year. 이 펄은 당이라는 의미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It gets no rain. 아무것도 아닌 비를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상한데 영어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비를 얻지 못하는데 전혀 얻는다고 하면 1에서 3mm. 비를 얻는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적네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ground in some areas is so dry that no plants can grow. The ground. 항상 문장을 볼 때는 주어, 서술어를 찾아줘야 되는데 많이 보는 패턴이 이 패턴이에요. 주어와 서술어가 나란히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것들이 바로 뒤따라 오면서 주어 부분이 좀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오죠. 그래서 the ground는 어떤 상태냐면요. so dry. 그래서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어요. 라는 문장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so that 구문입니다. 여러분 이 so that 구문은 시험에도 잘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신텍스 교재 같은 걸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영어 문장을 암기하는 훈련을 이렇게 시키면요. 요즘 학생들이 자꾸 의미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비슷한 의미면 단어를 자꾸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to로 바꿔버리죠. 너무 어때 그걸 to로 바꾼다든지 to 구문을 다시 so로 바꾸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용법을 기억해야 되는데 so가 오게 되면 so 다음에 뭐 이런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요. that 절이 와요. 절 그러니까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를 가지고 문장의 형태로 온다는 얘기죠.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to가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 구문이 와요. 그러니까 to dry 해놓고는 그 다음에 문장이 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변신한 거 이 문장이 좀 더 간단하게 된 형태로 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to 어쩌고 저쩌고 오게 되는데 이 문장은 이걸로 바로 바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ground하고 이 plant하고 주어가 다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바꿔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쓸 때는 주어가 같을 때 이 앞에 있는 주어가 같을 때고 지금은 이제 so that 구문을 쓰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so that이 나오면 반드시 이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여기서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궁금한 학생은요. so that 그리고 to to 이 to to를 찾아서 부정사 파트에 있어요. 강의를 따로 들어주세요. 자 do you know what scientists do in such a dry place? 이것도요. 자 요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목적어인데 어떤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느냐 이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전치사가 나왔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까지 수식어니까 얘는 없어도 된다. 그러면 요 문장에서는요. 과학자들이 합니다. 근데 이거 하는 게 타동사잖아요. 무엇을 하다? 그러므로 요거 무엇? 이렇게 해서 완벽한 문장이 됐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what을 주의해 줘야 되는 게 대타고 what의 차이점이 앞에 있는 문장 볼까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대시 접속사 쓰였을 때는 이렇게 앞에 있는 걸 꾸며줬죠. 근데 지금 얘는 형용사절인 거예요. 꾸며주는 거. 명사 꾸며주는 거. 그런데 얘는 어때요? 바로 목적어 자리에 명사 역할을 하죠. 뭘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도 다르게 해줬고 그럴 때는 what이 옵니다. 그래서 what하고 됐을 구분하면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바꿔서 쓰면 절대 절대 네버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겠죠? 기억해 주고요. 이 문장을 그냥 본문을 암기하라 그래서 그래서 암기해서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이 that과 what의 차이점을 지금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면 앞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습니다. The soil in this desert is very similar to the soil on Mars. 자, 아까 동일한 패턴이에요.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오고요. Similar. 자, 이 패턴 기억해 주세요. 무엇과 비슷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Similar to가 패턴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용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무엇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무엇과 같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same이 오죠. 근데 same은 또 앞에 더 를 또 붙여줘요. the same as. 그리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 다릅니다 라고 할 때는요. 단어는 쉽죠. different. from. 이렇게 짝꿍이 되는 전치사의 표현이 있어요.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Mars에 있는 토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they prepare for trips to outer space. 그들은 준비합니다. 이 여행을 계속 이 prefer이 무엇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prefer for 전체랑 연결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우주를 향해서 여행을 간대요. 자, the outcome is also one of the best places owners to watch the stars. 자, 이 사막은요. 아니, 하나래요. 하나. 선생님도 옛날에 중학교 때 열정이 있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얘들아, 외워. one of the S형, one of the S형 겪고 맨날 외워서 시험은 잘 봤는데 이거 굳이 그렇게 할 거 있나? 뭐뭇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개가 있어야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 S가 없다면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장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구상에 있는 장소겠죠. 지구상에 있는 장소고 또 그다음에 그 별을 간측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뭐 굳이 따지면 얘는 영영사가 되겠네요. 이거 지어줄까요? 정확하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 뒷부분까지 안 보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고 얘가 간측하기에 좋은 장소 지구상에 있는 장소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가서 If you go to Venezuela You can see the worst, the highest water floor 지금 계속 최상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고요. 그 if가 나오면은 이거 가정법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세요. 가정을 보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가정과 조건을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재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조건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정은 불가능 그리고 조건은 가능을 말하는 건데 이 가능은 현재로 표현해요. 불가능은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그래서 If you go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기회가 돼서 가게 된다면 지금 네가 베네주엘라에 있다면 이게 아니라 앞으로 네가 가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은 너는 볼 거야. 이렇게 돼서 지금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친구는 가정을 한번 슬쩍 보고 오세요. 너는 이제 이걸 볼 거예요. 8 is 97, 79 meters high 높이가 이렇고요. Close, open, cover the top 얘네들이 이렇게 덮는대요. 꼭대기를 덮는대요. 그리고 뭐 cover은 우리가 표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고요. 덮다. So you need patience. patience니까는 명사용으로 쓰였고 and a little luck 목적어가 두 번째 나왔네요. 자, do get a good feel.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운이 필요합니다. 인내심과 운이 필요하대요. 그 다음 Actually, the waterfall is named after the dream angels a pilot from the United States who first flew over the waterfall in 1933 아까와 동일하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사 본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서술어가 이거예요. is 그리고 얘가 보호가 되네요. 그래서 name이 이름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을 붙여주다 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를 보세요.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의 문장으로 본다면 그들이, 그들 누군지 모르니까 그들이 name 했어요. 불러주었어요. The waterfall을. 그쵸? 누구를 따서? 지미를. 글씨가 좀 엉망인 걸 이해해 주시고 지미를 따서 이렇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폭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주어로 오게 되면 The waterfall is named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고 이게 현재이기 때문에 이게 맞고요. after 부분은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거죠. 내용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수동태를 보면 되고요. 어떤 학교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본문을 응용해서 바꿔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출제할 때는 본문을 이렇게 바꿔요. 근데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paraphrasing라 그러는데 기본적인 문법을 잘 이해한 학생은 이제 바꿔도 잘 할 거고 본문을 외우기만 한 학생은 적응을 좀 잘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요. 여기 있는 컴마는 동격을 나타낸다. 같은 사람이다.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제 이렇게 종속된 문장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동사, 전치사, 이런 전치사 외워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동시에 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그래서 2학년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좀 메인으로 나옵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주격관계대명사.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여기서는 Angel, Dream의 Angel을 꾸며주는 겁니다. You can still get to the top of the beautiful world first only by plane. By plane이라는 표현은 외워두세요. 비행기를 수단으로 삼아서 비행기 타고 이런 뜻이 되는 거고 You can still get to, 뭐 어디로 가다? 라는 뜻이니까 Get to the top of the beautiful waterfall,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still 여전이라는 뜻은 다 알 거고요. 또 아마존 런이라는 표현을 좀 볼게요. 여러분 달린다라고 봤죠? 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요. 사실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어느 부분부터 어느 지점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런이라고 표현해요. 강도 사실은 이것보다는 좀 더 꼬박꼬박 간다 그럴까요? 이런 느낌으로 가죠.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느낌은 다 런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계속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런이 가게를 운영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런, 샵 그러면 가게를 굴러가게 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장사 잘 돼? 잘 굴러가? 이렇게 그러니까 런이, 런, 샵 그러면 영업을 계속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런이 가로질러 놓여 있다. 뭐 이런 뜻도 돼요. 놓여 있다. 여기서는 이제 운영한다. 운영한다. 놓여 있다. 그리고 강이 흐르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다른 거지 원어민들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미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요. 흘러요. 그리고 관사용법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리버라는 표현이 없죠, 여러분. 없어도 강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덜을 붙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마존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미국의 아마존 온라인 마켓도 있지만 여기서 덜을 그냥 붙였을 때는 강을 의미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관사편의 문법을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전관사 더가 조금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덜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쓰고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머리 아프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 하나라도 정확히 여기서 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대륙을 가로지르고요. 일곱 개의 나라를 거친대요. 그래서 여기서 across도 뭣뭣을 가로질러 이것도 뭣뭣을 통과해서 라는 비슷한 맥락의 전치자로 썼습니다. 주어가 삼신단수일 때 동사 S 붙이는 거 모르는 친구 없겠죠. 동사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end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end가 나오면 반드시 반복 구절을 가지고 갑니다. 반복이라고 해요. 반복. 그럼 뭐가 반복되느냐 어떤 문장 성분 또는 한 문장 성분 안에서 어떤 품사가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가 반복되느냐 이 end 뒤에 나와 있는 걸 딱 봤던 눈치가 오자 플로우에 S 있으니까 뭔가 S가 붙었다라는 거는 자 여러분 어떤 단어에 어떤 단어에 S가 있다. 그러면 또 둘 중에 하나예요. 명사의 복수형이나 동사의 삼신단수형입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데 플로우는 흐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물론 흐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바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 두 번 왔구나. 그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페루로부터 그리고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관사 쓰는 거 좀 주의해 주세요. 여기 오션에서 관사를 붙여줘야 돼요. The amazing river is interesting in many ways. 여기서는 지금 river를 붙여줬죠. 아까 안 붙인 거나 동일한 표현이고요. interest가 흥미를 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interesting은 흥미를 주는 이게 이거랑 헷갈리는 학생은요.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시험에 시험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사실 기본이죠. 분사를 공부하세요. 이거는 분사가 이제 동사가 형용사 역할로 지금 형용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있고 보호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때 분사형 형용사라 그러죠. 그 용법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고 오셔야 되고요. interest 뜻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관심을 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강이 흥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은 조금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ing를 썼어요.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it has no bridge.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no 뒤에는 이렇게 단수도 쓰고 복수도 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That is because it usually runs through rainforest and wet areas, not cities or towns. 이게 it is because를 전부 다 보호로 봐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 뭐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아주 해석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호 자리에 문장이 쭉쭉 들어갔는데 뭐 때문이냐면 다시 새끼주어가 들어갔죠. it runs. 그러니까 run이 흘러다라는 어떤 자동사로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문장이 완성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수식어 자리 아주 간단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명, 전명, 전명.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온 거. rain forest를 통과해서. 그런데 명사가 아까 선생님이 반복 구조를 가진다고 했던 이 end. 명사 to. 그렇죠. 이렇게 됐고. 얘도 마찬가지죠. 명사 one, 명사 two. 이렇게 not을 중심으로. 여기서 젖은 지역, 습지. 번역의 습지죠. 이것을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also, in many places, the river is very wide, so you cannot see the other side. 다른 쪽은 덜을 붙여줘야 돼요. 뭔가 정해져 있는 개념일 때는 덜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너무 넓어서. so you probably do not want to swim in these rivers. 아마도 수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압도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원하다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한데 수임동사잖아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걸로 툴을 붙이고 준동사로 바뀌었죠. 어떤 준동사? 그러니까 툴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ing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부정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삼행식 목적어. 선생님의 강의에서 삼행식 목적어의 명사고를 활용하면 되고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가니까. it is a home to some very big snakes and fish that it meets.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nd가 반복하는 게 이 snake과 fish이. 물론 이제 이 전치사 구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이 안에 snake과 fish를 꾸며주는 건데 이것들은 다시 먹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자 and this. the and this are the worst, the longest mountain range. 산맥이 mountain range예요. Do you know how long the mountain range is? It is about 7,000km long.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자면 그게 얼마나 긴지 아니? 얼마나 기니? 그쵸? 그러면서 mountain range is 하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how lo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how long은 분리시켜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식관계는 분리시키지 않아요. 얼마나 기니?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앞으로 보내고 접속사 쓰고 주워서 주러 쓴 패턴이다. 그래서 요거 간혹 틀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뭐 how 쓰고 mountain range is long 하면서 낚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how long? 제일 중요한 거 수식관계는 서로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는 냅두세요. 여러분. 굳이 이별시키지 마시고 it's about 그래서 이거는 대략 약이라는 뜻이니까 요정도 길이가 됩니다. it also contains the highest mountains outside of Asia. 자, outside of가 이제 부사고가 됐네요. 그래서 이것은 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산을. 어렵지 않죠. 요런 패턴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거는 다 전치사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P가 선생님이 전치사입니다. 프리포지션 전치 앞에 놓는다. 프리포지션 이런 뜻으로 프리포지션 약자를 썼고요. About the third of the people in South America live in the Andes. 많이 여기까지 대략 3분의 1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분수 표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 표기 선생님이 간단한 방법을 알려줄게요. 분수는 중간에 이렇게 선을 긋죠.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긋자를 써줄 거예요. 선을 긋는다 긋는다 할 때 긋 그런데 이게 서수고요. 기수예요. 자, 그러므로 이 분수는 영어에서 서수분의 기수로 표현한다. 알겠죠, 여러분? 서수분의 기수로 그런데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읽어요. 기서, 기서, 기서 그래서 a third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는 어떻게 될까요? two third 그쵸? 기억 잘해 주세요. 그래서 이 3분의 1은 of the people in South America 다시 이런 식으로 사우스 아메리카의 사람들의 3분의 1은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요? 3분의 1이에요. leave 자,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s가 없죠? 단수일 때 s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얘를 뭘로 본다? 복수로 본다. 그럼 이건 왜 3분의 1인데 복수냐? 이게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는데 of the people이잖아요. of the people 이미 얘가 복수잖아. 얘가 복수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복수의 3분의 1은 얘도 복수로 본다. 이거 기억하고 외워줘야 돼요, 여러분. leave in the end many unique animals also live there 여러분, 얘는 간단하죠. 복수니까 복수 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쉬운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를 좀 기억해 주고요. 어렵지 않은 천재 이재용 교제를 봤고요. 지금 몇 가지 기억나는 문법 사항이 관계대명사와 간접의문과 그 다음에 아까 그 원트 다음에 3인식 목적어에서 반드시 반드시 이 투 쓰는 거. 왜냐면 ing를 써야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법적 포인트가 아까 어디 있었지? interesting 나왔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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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공부해주고 가야 돼요. 선생님들이 자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과를 마치도록 할게요.